오늘은 우리가 모든 세속에서도 그렇고 이제 모든 일에서 다 마찬가지지만 그 기본기 소위 말해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수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아주 기본적인 기본기가 되게 잘 갖추어져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실제 이제 수행에서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수행에서는 조금 고차원적인 뭐 그런 걸로 이야기하면 주로 이제 산매, 지혜 이런 거를 주로 이야기하죠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선정을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이런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사실 선정이나 그런 산매를 기반으로 해서 세상에 지혜가 생겨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이제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절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선건이 좀 많아야 된다 그죠? 선건이 많아야 이제 뭔가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산매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제 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거라기보다는 자기 마음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잖아요 산매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마음 상태가 그렇게 변했을 때 그것이 우리 삶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는 사실 이제 말이나 행동 이런 걸로 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지혜가 정말 지혜가 생겼으면 그게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좀 그런 실제로 그게 마음이 그렇게 변했을 때 행동, 몸과 말의 행동도 변하면 그게 실질적인 지혜가 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또 이제 우리 지혜가 생기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것만 있고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실천, 행위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실제 살아있는 지혜라기보다는 좀 관념적인 지혜가 되기가 쉽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도 이런 이제 깨달음을 강조하지만 그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기본기 그런 이제 갖춰야 될 것들 이게 서로가 이제 이런 지혜와 실천이 잘 어우러졌을 때 그게 이제 올바른 방향의 수행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한 선건이라고 하는 건 선업을 많이 쌓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선업이 많이 쌓이므로서 그게 이제 튼튼한 뿌리가 되고 토양이 돼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소위 말한 아주 수준 높은 깨달음의 지혜로 이어질 수 있는 거다 하는 거를 한번 다시 좀 돌아보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런 이제 되게 사소하고 수준이 아직 뭐 낮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지만 실제 그것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지혜가 생겼다고 할 때 그게 우리 삶에서 이제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그게 잘못하면은 현실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관념적인 지식이 되기가 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업, 선안업 소위 말해서 이제 선건에 많이 쌓인 것이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거에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실제 이제 부처님께서도 예를 보면 저 사람이 선건이 충분한가 공덕은 충분한가 이렇게 인연을 이렇게 보고 그때 이제 법문을 해주면 그때 이제 뭐 또 알아야 되거나 깨달음을 얻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 경제이나 법구경 이야기 속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건, 선업의 이제 중요성 이런 걸 다시 한번 기본기의 중요성 이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선업이라는, 업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간단히 짚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결국 이 선업이다, 우리가 이제 선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선이란 말 자체가 불교에서 불교의 어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진리하고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다 부처님이 깨달은 그 진리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거라서 먼저 업이라는 것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요 불교에서는 업을 뭐라고 합니까? 뭐를 업이라고 합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뭐를 업이라고 합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교적인 용어, 그 정의로는 뭘 업이라고 해요? 의도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우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도를 업이라고 불교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도 당시에 자인화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자인화교에서는 업이라는 걸 물질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게 정신적인 요소가 아니고 물질이라서 이 업이 우리 육신을 지배해서 업에서 벗어나는 육신을 벗어나는 게 깨달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업을 물질로 보신 게 아니라 뭐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의 의도를 업이라고 보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의도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의 업이고 또 저 사람을 해치고 싶다 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의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이걸 쬐다 나라고 하는데 이 의도를 업이라고 한다는 거 그거를 좀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의 작용을 업이라고 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로운 업이다 선업이다 이건 어디서 비롯된 것 같아요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큰 게 괴로움이 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돈이 없어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물론 그것도 한 조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래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어떤 대상을 분별하는 거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대상을 분별하는 그 마음에 탐욕이나 성냄이나 가래가 있으면 이 가래라는 것은 거기에 달라붙어서 거머쥐고 이게 안 되면 안 되고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전부 다 괴로움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성과 불선을 나눌 때 이게 정말로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이제 성과 불선을 나누었고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탐욕이 있기 때문이고 탐욕이 있으면 성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탐욕의 뿌리는 어리석음 때문이다 뭘 몰라서 그런 거다 잘못 알아서 그런 거다 이래서 이제 탐진치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탐진치가 괴로움의 뿌리다 이거 이런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분별할 때 집착이 있거나 화가 있거나 어리석으면 이게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게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없으면 이거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시발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과 불선이라는 개념 자체는 부처님이께서 발견하신 진리와 관계에 있습니다 그냥 이게 나오는 개념이 아닙니다 불선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에서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선이라는 용어가 원래 유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유익한 마음 상태 그걸 선이라고 하고 악고살라 그러니까 선이 아니다 불선이라는 것은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탐진치를 뿌리로 한 것은 해롭다 우리를 괴로움으로 계속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요소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는 이제 그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탐진치가 있는 마음 상태에서 일어난 의도는 무슨 업이 되겠어요 불선업이 되고 탐진치가 없는 마음으로 뭔가를 의도를 일으켜서 뭔가를 하는 것은 선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익숙해서 이 말의 의미가 되게 이제 너무 당연하고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말에는 사실 집성제와 도성제라고 하는 굉장히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마음을 어떤 심리작용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선 불선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업을 많이 짓는다 이 말은 뭐하고 한 게 있어요 탐욕을 안 일으키고 그렇죠 성냄이 없이 또 어리석음이 없는 어떤 지혜를 기반으로 마음이 작동될 때 이걸 선업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뭔가에 집착하고 화내고 어리석고 이런 건 다 뭐에 해당합니까 이런 게 이제 불선업이고 해로운 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걸 이해하고 그 어떤 실천을 해도 그러면 훨씬 좋겠죠 그렇지만 비록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선한 마음의 형태를 어떤 문화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실제로 말과 행동으로 실천을 해보다 보면 또 마음도 그렇게 바뀔 수 있다 마음이 바뀌어서 이런 몸과 말로서 어떤 행동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몸과 말로서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면 또 마음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지혜로워서 어떤 법문을 들으면 그 법문을 듣고 이렇게 행동하는 건 잘못된 거구나 이래서 몸이나 말로서 정말 적절하게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뛰어난 상근기인데 그런데 이거를 듣긴 들었지만 이 지혜가 우리 현실까지 작동되는 데까지는 좀 갭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배운 거를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거를 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 그러면 이런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탐진치 그중에서 중심이 되는 게 가래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욕망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욕망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가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삶의 방향이나 수행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욕망을 쫓아가는 삶은 세속의 삶이고 욕망의 위험성을 알고 욕망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가면 그게 이제 수행인데 그래서 이게 이런 뒤에 이런 프레임을 소위 말해서 이런 지혜의 견해를 가지고 행동을 할 때 이런 행위가 이런 탐진치를 벌이는데 탐욕을 내려놓는데 도움이 되는 행위들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게 대표적인 게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보시 그다음에 개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산매도 산매나 지혜도 결국은 탐욕과 탐진치를 내려놓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거는 이제 다소 좀 전문적인 수행의 영역이라면 일반인들이 그냥 뭐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좋다 이렇게 해서 그냥 실천하는 그건 이제 실제로 행동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게 부처님께서 이제 보시라는 말도 나오고 개를 잘 지켜라 개는 수행자의 삶의 방식을 일상에 적용시키는 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그런 정신들이 우리가 절이나 수행센터에 가면 그게 문화적으로 녹아 있어요 그 생활 속에 그래서 그 수행센터에 가서 거기서 시킨 대로 이렇게 뭐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밥 먹을 때 어떻게 하고 뭐 거기서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이런 걸 배우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진리가 우리 삶에 이렇게 녹아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습득되도록 그러면서 이제 수행도 하고 이러면 자기가 왜 이런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니까 훨씬 더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걸 설사 이제 잘 모르고 실천하더라도 그런 이제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선업이 쌓이는 거고 이런 선업이 자꾸 쌓이다 보면 그게 나중에 이제 좋은 인연도 만들어지고 그게 복도 쌓이고 공덕도 쌓이고 이러면서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인연도 생기고 그게 이제 더 깊어지면 깨달음을 이어지는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수행도 하지만 일상 속에서 뭔가 말로서 행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행의 역할을 한다 이런 것이 기본기가 안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산매만 닦고 지혜만 닦는다고 확 이러다 보면 실제 뭐 수행은 많이 한 것 같은데 일상에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건 너무 거칠거나 또 자기 멋대로 하거나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하거나 이런 식의 모습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선업을 실천하는 데 기본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건 진리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탐진치를 기반으로 하는 마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이익이 된다고 그랬으면 해롭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건 여러분한테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또 악업을 많이 짓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 속에서 이제 뭐 살거나 우리도 아무리 수행자라도 현실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고 현실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 살아가는 삶이 꼬이고 잘 안 풀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선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좋은 인연을 만나고 또 공덕이 많으니까 복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일이 술술술술 풀리는 소위 말해서 인과응보라는 이거에 대한 선한 마음은 좋은 결과를 일으키고 해로운 마음은 괴로움이 많이라고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킨다는 이거는 이런 인과에 대한 믿음 이게 확고해야 사실 이런 실천을 할 때 그게 흔들림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보시를 했다 그런데 이게 설마 진짜 도움이 될까 괜히 종교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한테 허풍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하면서도 되게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선업을 내가 많이 지었을 때 그 선업이 굉장히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걸 스스로 느낀다면 그런 거를 정말 이게 확실하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겠죠 그거를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선업을 많이 지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몸과 말로서 행하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 삶에서 좀 지혜롭고 또 욕망 없는 삶 성냄이 없는 행동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실천은 안 되고 머릿속만 삶이나 지혜가 나는 아주 고차원적인 수행을 한다고 말하고 이렇게 되면 머리만 굵고 팔다리는 바짝 바른 아주 기형적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올바른 수행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겉으로 보면 수행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하는 거 보면 일반 보통 사람보다도 별로 수준이 낮은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하는 세속에서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뭔가 왜곡되고 인성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데 부처님은 절대 그런 모습을 수행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선업을 실천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두 가지 제시한 게 뭐냐 하면 보시와 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봐도 처음에 제과자분들에게 제일 먼저 본문하는 것은 보시와 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꼭 제과자뿐만 아니고 출가자들도 처음 출가하면 제일 먼저 뭐를 많이 시키느냐 하면 행자 생활하면서 다 뭐예요 스님들 공장하고 도량 청소하고 흐드랜 일 하면서 그 속에서 뭔가 자기도 돌아보고 또 그게 공덕을 쌓는 거죠 나중에 스님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저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게 하고 스님들 시봉하는 거 배우고 이런 데서 복도 생기고 수행자로서 어떻게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하심하게 결국은 제일 근원적인 번뇌가 나를 내세우는 자의식이잖아요 이기심 이런 거 그런 거를 내려놓고 수행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배우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물론 자기가 다 무아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절에 들어와서 그런 거 하나하나 실천하고 배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스며드는 게 있거든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스며들다 보면 아 왜 이렇게 절에서 이런 문화가 생겼는지 우리가 법을 공부하다 보면 그 수행센터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가 이해가 되고 그러면 그거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삼매나 지혜 이런 건 전적으로 마음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게 만약에 그 마음에서 그런 고요함 삼매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이렇다면 그게 일상 속에서 사람을 대하고 관계하고 자기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안 드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대로 됐다면 행동도 되게 고요하고 차분하고 그렇죠? 말을 할 때도 좀 더 욕망이 없고 화가 없는 상태로 판단하고 행동할 테고 말도 그렇게 할 거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마음에서 욕망을 많이 내려놓은 사람이 인색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는 거 내가 이거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한테 안 가르치줘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뭐 자기가 어렵게 얻은 거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타인과 베풀고 나누는 이런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일상 속에서 법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보시와 그런 게 이거는 보시라는 것도 실제 남에게 뭔가를 베푸는 행위를 실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만 갖고 있으면 이건 보시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걸 보시를 했다고 하는 거고 개라는 것도 내가 분명히 잘못을 저지럴 수 있을 때 그 마음을 절제하면서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마음으로 하는 거는 이제 개나 이런 걸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뭔가 말로서 실제로 내가 예를 들어서 화가 났는데 그 사람한테 화낼 말을 안 했다 그러면 개를 어긴 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이제 화가 일어났다 이렇게는 볼 수 있지만 그거 개를 어겼다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화가 났을 때 그걸 말로 하면 화가 더 커지겠죠 그렇죠? 점점 자라고 더 커지고 이런 화는 더 증폭되는데 그래도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걸 하지 말아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라도 안 하면 어느 정도에도 절제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뭐 산매지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그런 튼튼한 토대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거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테크닉을 많이 배우지만 운동기술 뭐 기초 체력이 약한 사람이 운동을 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축구선수들이 맨날 뭐 이렇게 꼬링 넣고 뭐 저 저 뭐야 사람을 이렇게 제끼고 이런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기초 체력 훈련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잘 갖춰져야 이제 더 고급 기술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되게 기본적인 거는 이런 이제 부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걸로 내세운 게 두 가지인데 보시와 개다 이거는 또 손쉽게 실천할 수 있고 또 그 효과도 상당히 좋은 거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보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뭔가 이룬 것들을 혼자만 가지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나눠줌으로써 내가 이런 걸 얻은 거에 대한 집착 더 많이 얻고 항상 나만 가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뭔가 타인에게 베푸는 그 마음 상태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 이걸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보시를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복 짓는 제일 쉬운 길이 이게 뭡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보시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걸 남한테 베풀으로써 그게 하나가 열이 돼가 돌아오고 더 많이 크게 돌아오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그게 인과의 그거를 경험해 보다 보면 그렇다는 걸 이해하고 자기 혼자만 가지고 인색하게 그러지 않고 내가 만약 열을 얻었으면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남들과 좀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런 걸 배움으로써 좀 멀리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생에서도 우리가 이런 많이 베푼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울 때 또 당연히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자기가 뭔가 일을 해나갈 때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우리는 결국 불교의 가르침은 윤회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윤회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생활에 여유가 너무 없으면 사실 이런 데 와서 법문들은 시간도 없어요 어느 정도에게도 뭔가 여유가 있을 때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그런 걸 이제 가능한데 그러니까 아예 뭐 축생으로 태어나 버리거나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거나 태어날 때부터 몸이 너무 약하게 태어나거나 어디가 뭐 좀 불구로 태어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자체로 이 생에서 수행하는데 상당히 많은 장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복을 많이 지어놓은 사람은 그런 것들에서 그런 장애로부터 상당히 극복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런 욕망을 내려놓는 내가 가진 것을 베풀으로써 내가 너무 내 거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어떤 행위로서 그런 보시라는 것을 이제 제과자들에게 많이 강조했어요 자기 욕심을 버리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복을 쌓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라는 게 빨래로 다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다하나 되게 웃기죠? 다하나 그게 그런 뜻은 아니고 준다는 뜻이에요 준다 남에게 준다 이런 뜻인데 자기가 정당하게 얻은 물건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또는 뭐 자기 생각들 이런 부처님께서도 보세요 당신이 죽을 고생을 해서 하신 법문을 아무 대가 없이 다 베풀잖아요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보시다 그러니까 뭐 보시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었어요 재능보시도 있을 수 있고 물건을 직접 돈을 보시할 수도 있고 물건을 보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중에 이제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 게 있고 또 이 보시를 할 때 이제 특히 이게 이제 불교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원래 이제 비꾸라는 뜻이 뭡니까? 비구 우리가 빨래로 선임들을 비꾸라고 하거든요 그 비꾸의 뜻이 뭐예요? 네 글씨가 하는 자입니다 그 의미가 어떤 스스로 생산활동을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고 글씨를 하는 자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가자를 우바세라고 하죠 그죠? 우바세는 무슨 뜻이에요? 이건 돌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보는다는 것은 재가자가 이제 당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그 재물을 스님들한테 또는 이제 수행자들한테 보시라 함으로써 그 스님들이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돌봐주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이제 출가자가 있으면 그 출가자를 돌봐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바세 우바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빨래로 빠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 출가자들에게 어떤 필수품 그러니까 네 가지 필수품이 있죠 그 뭐예요? 바루, 가사, 가사, 의식주입니다 가사가 의이고 식은 이제 탁발할 때 이제 음식을 제공해 주는 거고 그 천은 이제 우리 스님들이 사랑하는 그런 도량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약품들 그걸 제공해 줌으로써 그걸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하고 그분들이 수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수행을 많이 한다는 건 마음의 번뇌가 적을수록 그분들에게 보시하는 공덕이 커지거든요 어떤 수행력이 약한 사람들 번뇌가 많은 사람에게 보시해도 공덕이 있어요 하물며 지나가는 계획에 우리가 공량을 올려도 그게 공량이라고도 보시를 해도 그게 공덕은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행을 많이 해서 자기 마음의 번뇌가 적어진 사람에게 보시할수록 그 공덕이 커지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깨달음을 얻은 그런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공덕은 무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거는 이제 중생들도 살아가 일반 제과자들도 살아가면서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시를 함으로써 그게 당신에게 큰 복이 되는 복전이 되어주라 그런 거죠 복전이라는 건 복의 밭이잖아요 복밭에다 씨를 뿌리고 갈아야 그 복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이 설한 이 법을 따라서 이제 수행하고 삼진치를 벌인 사람이 보시하는 공덕은 그게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공덕이 크다고 이야기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스님들은 그런 출가자들은 그런 보시를 받아 살면서 열심히 정진하고 자기 이제 번뇌를 벌이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수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복을 많이 돌려주는 거죠 나중에 법도 서라고 그래서 복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출가하고 그런 내가 보시한 분들 중에서 또 성자도 나오고 아란도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런 분들의 법문을 인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인연이 돼서 그런 분들이 또 깨달음을 얻고 이러면 그 법을 듣고 나도 이제 같이 성부를 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순환이 되도록 장치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절대 이제 생산활동 하면서 생산활동 한다고 수행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단지 탁발해서 밥을 얻어먹고 살되 열심히 수행해서 그걸 이제 제과자들에게 복을 많이 닿도록 해주고 또 결국은 이제 여러분 수행을 열심히 해서 그 수행공덕을 이제 법을 전해줌으로써 그 제과자들에게 갚아라 그래서 사리불존자가 이렇게 사리불존자가 이제 탁발 받을 때는 항상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바루가 있으면 바루를 이렇게 주면 거기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바루를 들고 있으면 제과자들이 이제 이렇게 음식을 보통 바비를 주거나 뭐 이제 그런 필수품들을 보시하는데 그 받는 동안 잠깐이라도 멸진정에 들어왔다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멸진정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에게 공량할 때는 그 복이 훨씬 커지거든요 그냥 알아내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 보시하는 분들에게 복을 많이 주기 위해서 또 그렇게까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출가자들의 의무는 그런 거예요 열심히 정진해서 그 성가를 위해서 보시해 주는 분들에게 더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게 인연이 돼서 나중에 이분들도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그래서 비구는 걸식을 하라 이거고 이제 제과자들은 그 걸식하는 사람들에게 공량을 제공해 필수품을 제공해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잘 이익을 갖도록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경제에도 보면 제과자들과 출가자들은 서로 의지하며 한없이 안온한 정법을 번성시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과자들은 그런 이제 음식이나 이런 필수품을 보시함으로써 스님들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고 또 스님들은 그렇다고 해서 먹고 놀고 무의도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엄청난 빛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경책하는 게 많아요 신심든 신도의 밥을 함부로 먹기보다는 차라리 펄펄 끓는 샘물을 마셔라 이렇게까지 무섭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거를 함부로 우리가 받아서 낭비하면은 그거에 대한 과보가 크다 그래서 열심히 정진해서 복전이 되어줘라 복의 밭이 되고 또 열심히 정진해서 법보시를 통해서 더 보시하신 분들에게 큰 이익을 돌려줘요 이게 이제 서로 의지하며 한없이 이런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게 이제 정법을 번성시키는 계기가 된다 출가자들은 의복과 자구와 위험으로부터 또는 피난 위험으로부터의 피난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못 먹으면 죽으니까 그죠 제일 기본적인 음식 그 다음에 의복 저희도 이제 최소한의 내 몸을 가리고 또 추위나 더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의복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 남방에서는 3위라고 합니다 딱 세 가지 우리나라는 겨울도 있고 이래서 이게 이제 좀 옷이 다양하고 그런데 그리고 탁발하고 그리고 이제 거쳐도 우리나라는 뭐 이제 겨울이 있으니까 뭐 집을 지을 때도 뭐 이 남방이 들어가야 되고 대개 짓는 게 복잡하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남방에는 그런 건 없으니까 그냥 대충 뭐 이래 나무로 이래 지어도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최소한의 것과 몸이 아플 때 비상약으로 쓸 수 있는 그 정도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이제 서인들은 또 이제 그런 세속에서 보통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많은 걸 소유해서 그렇죠 많은 걸 가지고 많이 쌓아갖고 재산도 많이 쌓고 뭔가 집도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있고 이래야 이게 이제 뭔가 미래 안전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하고 보험도 많이 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출가자들은 이제 결국은 출가하는 목적은 뭡니까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출가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욕망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욕망을 내려놓는 가장 이제 천시발점으로 그런 소욕 아주 최소한의 것을 가지면서 그걸 기반을 해서 수행하는 소욕 지적하는 삶을 사는 이게 이제 되도록 그래서 부처님께서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판을 이렇게 짜신 거예요 이제 이제 재가자들은 성가의 그런 필수품을 보시함으로써 복도 짓고 그런 좋은 인연도 맺고 또 출가자들은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살면서 이제 수행에 전념하게 하고 그런 식의 그걸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신도분들이 또 이제 신심있게 또 보시를 하다 보면 또 보신 물이 넘쳐나서 좀 사람들이 좀 나태해지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님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돼서 이제 재가자들에게도 그런 이제 보시를 통해서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복을 쌓게 하고 이런 식의 어떤 구조를 만든 거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라는 것도 일종의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 하나의 가장 손쉬운 실천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뭐 이런 회항할 때 한 번씩 읽어보는 구절 읽는 구절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이제 이런 뭐가 보시를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하면 일단 우리가 좋은 복도 받지만 그는 사랑받고 훌륭한 사람들의 법을 따르며 청정범행을 닦는 이들이 그를 가까이 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욕망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이런 게 보시의 가장 큰 공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아란히 되기 전까지는 윤회가 계속 일어나니까 그 윤회하는 동안에 그래도 수행하기 좋은 환경을 좋은 조건을 갖추게 해주는 게 다 이런 보시 공덕이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또 이렇게 그런 공덕을 쌓은 그 과정에서 또 좋은 수행자들과 인연이 되고 그분들이 다시 괴로움을 소멸하는 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나도 미래에는 언젠가는 출가자가 될 수도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게 이제 제일 큰 거다 그래서 보시는 그런 것들을 아주 손쉽게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아주 좋은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그래서 이거 두 번째는 뭐냐면 괴입니다 이 괴라는 건 또 수행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보통 이제 수행을 가르쳐 주고 지혜를 가르쳐 주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한마디만 해줘도 그걸 알아서 다 이제 괴를 굳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안 해도 정말 법답게 사는 거예요 실제로 이 괴가 제정된 비구괴가 제정된 게 언제냐 하면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20년 후에 제정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성도하셨을 때는 괴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는 다들 너무 수성하셔가지고 제가 누구한테 비난받을 행위를 아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한 20년 지나고 교단도 커지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사고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 이래서 이제 괴가 제정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실 이제 수행만 해도 자기가 알아서 왜냐하면 내가 나쁜 그 뭐고 살생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간질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내 마음에 남아서 수행이 안 된다는 걸 자기 스스로 너무 잘하니까 그런 행위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수행에 방해되는 걸 자기가 몸소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수행 따로 일상 삶 따로 이렇게 되어야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를 드러내는 가르침이라고 하면 소위 말해 개, 유리라고 하는 거는 개나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진리가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법답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출가나 수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수행자의 가장 큰 방향성은 뭡니까 욕망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레팅고잖아요 방하착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집착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또는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그거를 이제 위에서 살아가는 건데 그런 게 없는 탐욕이나 성냄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살인 같은 경우도 대체로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원하이나 또는 내가 뭔가 돈을 얻고 싶어서 저 사람이 돈이 많은데 그 욕망 때문에 상대를 죽여서라도 내가 그걸 가져가려고 하거나 그죠? 아니면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너무 싫어 저 인간을 죽여서 도저히 같은 하늘에서 살 수 없어 이런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 속에서는 다 어떤 욕망과 성냄이 기반이 돼서 보통 그런 계를 어기는 행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금함으로써 아주 기본적인 여러분이 오게 이거는 정말 중요한 계율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뭐 불교적인 종교를 떠나서 세속에서도 그런 행위를 하면 세속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그런 행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수행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본적인 가이드를 해 준 게 바로 개라고 볼 수 있어요 수행자의 삶의 방식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그래야 된다 그래서 계를 잘 지키게 되면은 일단 이제 남들에게 비난받을 정도의 악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당당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가도 서임들의 세계도 보면 어떤 출가자들이 전부 다 지혜로운 분들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계를 제정을 해서 적어도 이제 이런 수행자답지 않은 행위들을 못하게 막아 놔버리면 이 집단이 문란해지거나 타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차단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계를 제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위 말해서 이런 계를 잘 지킨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른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죠? 그 가르침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거니까 그걸 통해서 이런 계를 잘 지키다 보면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서서히 서며 늘게 되고 또 그게 이제 또 우리 마음에도 영향을 줘서 수행도 잘 되고 마음이 안정되니까 또 삶매도 쉽게 될 수 있고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를 수다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수다운이 되는 존재들은 절대 오계를 어기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 왜 그렇겠어요? 이제 이 지혜가 우리 삶에 딱 완전히 정착해서 내 욕망이나 어떤 내 이익이나 이런 걸 위해서 계를 절대 어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어떤 확실한 견해나 지혜의 수준이 그 정도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계를 지킨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에서는 그런 생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걸 몸과 말로서 행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그게 훨씬 적어지고 또 행하지 않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좀 그런 거에 이익을 보게 되잖아요 내가 분명히 이거를 정말 화가 나서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아 부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하고 나보니까 그 안 했을 때 이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욕망으로 갈 것을 욕망을 어쨌든 행위를 안 함으로써 어느 정도 놓아 좀 절제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우리 마음도 차차 이런 선업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이익을 경험하면서 차차 이쪽으로 마음이 저서히 전환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이런 계를 지키는 것에 되게 큰 이익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은 5개 또는 8개만 지키면 되는 거고 출가자들은 한 220개 비국에는 227개거든요 개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지키는 건데 그런데 그거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재물 같은 거를 함부로 쓰지 않게 하는 것 왜냐하면 이제 이성과 그런 걸 한다는 그런 감각적인 즐거움에 빠져보니까 수행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또 절에서 이제 스님들 사이나 수행자들 사이에서 화합하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뭔가 분란이 생기는 것은 보통 우리가 질투라든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면 이런 분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비국에 그런 게 있습니다 법답게 경책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안 들어요 세 번을 이야기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나도 감정에서 이야기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법에 맞게 유래에 맞게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최소 6일 동안 이렇게 별거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가에서 일단은 따로 살게 만들어요 그래도 뭐 그렇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제약을 가하다 보면 이제 서로가 법답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고 유래 정해진 그 바에 따라서 행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 자기 마음을 이게 자기를 들여다봐야 이 계를 지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화합을 화합하는 성가가 생기게 하고 그런 게 다 이제 사람 수행자들이 어떤 욕망이나 화해에 의해서 뭔가 탈선하게 하는 거죠? 뭔가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걸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정말 지혜가 있으면 아예 스스로가 안 가거든요 저 나가면 위험한 줄 아는데 왜 당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지혜가 무려있지 못한 사람들도 그런 방어막을 쳐줌으로써 그걸 지키다 보면 그 지혜가 성장하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같으면 뭡니까? 살도 엄망주라고 하는 게 뭡니까? 5개죠 그렇죠? 여기에 조금 더 보태면 이제 오후 불식이 있어요 8개라고 들어봤죠 그렇죠? 오후 불식하고 넓고 큰 침상에 자지 않는 거 이것도 이제 소박하게 욕망에 쫓아가지 말고 좀 소박하게 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불착한 화만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화장도 안 하고 좀 음식, 음악, 음주, 과무 이런 거를 하루라도 좀 멈춰라 그게 이제 8개에는 그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건 5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다 보면 다 뭐하고 간 게 있습니까? 검욕하고 간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욕망을 좀 절제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욕망은 무생물이 아니라 일종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생물 비슷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아주 작은 욕망이 일어나서 그걸로 딱 멈춰버리면 괜찮은데 안 그렇죠? 하나를 하면 둘을 얻고 싶고 계속 자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이제 너무 커지면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히 절제를 해서 그 이상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살생하지 말라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자꾸 막 그냥 아무 제약 없이 이게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도 모르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살생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의 자비심 같은 게 점점 사라지겠죠 그렇죠? 남을 괴롭히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재미가 있어지거든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냥 뭐 이렇게 남을 괴롭히는 정도에서 한 대 때리는 걸로 끝나는 게 나중에는 더 괴롭히고 나중에는 더 가면 갈수록 뭐 완전히 이제 사람을 그 정말 악랄하게 잔인하게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게 더 심해지면 이런 게 더 이제 그쪽으로 점점 물들어가면 나중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그런 고통을 가하고 이런 거의 위험성을 이제 그런 거 일단 네가 알든 모르든 이게 정말 이게 이걸 어기면 굉장히 적어도 이런 오괴를 어기면 잘못하면 이런 게 쌓이면 나중에 너 지옥도 실제 이제 지옥 가고 악차에 태어날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겁을 줘 놓으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행위를 덜 한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절제하도록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를 지키는 거 이런 것도 좀 단순히 그거를 이제 와야 저런 규칙으로 나를 억압하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이익이 있다는 걸 이해하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둑질 같은 경우도 이 도둑질이 왜냐 왜 도둑질도 무감각하게 공짜니까 가져가고 사람 안 보면 그냥 가져가고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그걸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이해한다면 내가 정당하지 않게 남이 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요 그게 무엇이죠? 그렇죠? 그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것은 내가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이 주지 않은 것을 안 가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설사 뭐 아무리 귀한 게 있더라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상대가 가져가라고 허락한 게 아니면 절대로 손대지 않는 그런 것도 이제 보통 욕망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욕 또는 이제 상대를 괴롭힐 목적으로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그 뒤에 깔려 있는 건 다 번뇌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절제할 수 있는 게 되고요 그래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안 줘도 가질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있어요 물하고 이쑤시개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남방에 가서 보시받을 때 스님들 이렇게 주면 터치하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주고받고 하는 거 그거를 하지 않은 음식은 원래 못 먹어요 여러분이 나한테 갖다 주고 저한테 제가 주고받고 이런 행위를 안 하고 그냥 놓고 가면 못 먹어 원래 이제 개율대로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개가 제정될 때 보통 이제 그 묘지에 가면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떤 스님이 아무 생각 없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 왜 남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차려놓은 음식을 왜 먹느냐 이러면서 이제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지 않은 걸 절대로 먹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대개 그런 원칙을 지켜감으로써 절대 사소한 거라도 남의 것을 함부로 가지지 않는 이런 걸 잘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이제 부당한 방법으로 뭔가 남의 것을 취하는 이런 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술도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많은 사고 아니 또 뭐 음행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릇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피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만족하지 않고 바람을 피는 거 그런 것도 사실 한 가정이 파탄나고 서로의 신뢰가 깨지고 단순히 욕망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이해할 부처님께서 이게 이제 한 가정을 파탄하기도 하고 이게 여러 가지 자기 가정도 그렇고 뭐 타인의 가정도 파탄시키고 거기서 오는 뭐 엄청난 그런 괴로움들 배신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걸 감추려고 또 뭐 큰 사고를 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절제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간질 뭐 거짓말 한마디로 이야기했지만 이간질이나 상대 그 다음에 뭐 거친 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자들 사이에서도 막 그냥 자기가 수행도 실제 수행도 없는데 괜히 있는 척하고 그런 거 스님들은 있잖아요 깨닫지 않았는데 깨달았다고 떠들면 그거 바라이제라고 해서 굉장히 성가해서 옷 벗고 나가야 될 정도로 큰 죄입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또 재가자들한테 내가 선정을 얻었다고 이렇게 실제로 얻었어요 그런데 이야기해도 이것도 개의 역연나 참여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 게 다 이제 그 뭐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자기 자만을 키우거나 또 그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이제 수행자로서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짓말 하자는 거 또 보통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번뇌가 일어나는 게 다 뭐예요 이런 이간질하고 남들에게 뭐 하고 이런 게 다 뒤에는 뭐 때문에 그거 하겠어요 여러분 이익도 없고 화가 안 나고 있으면 남한테 이간질하거나 거짓말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만약에 그런 거짓말하거나 그렇게 하는 그 뒤에는 다 번뇌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 번뇌가 작동하니까 저놈 좀 괴롭히려고 막 이간질하고 또 거짓말 나를 좀 내세우거나 나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마음이 보호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다 그죠? 그런 거고 또 술 같은 경우도 이 술은 사실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판단력이 없게 만들잖아요 술을 많이 마시면 정신이 가고 나서 살인 저지르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라서 그랬다고 변명하고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주 그냥 술 마시고 온전하다 다른 사람 한 가족을 파탄에 이르기도 하고 그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술을 마시면 앞에 네 가지 개를 다 깰 수도 있어요 살생도 할 수 있고 거짓말도 잘하고 또 술 마시고 사고 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이런 술이나 약물을 먹는 걸 굉장히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을 흐리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나를 제약하고 아주 자유를 구속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뭐 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인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수행자들이 외형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좀 소욕지족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출가하고 나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옷 뭐 입을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똑같은 옷이니까 그냥 뭐 여름에 입는 옷 겨울에 입는 옷 이것만 챙기면 되지 이 옷이 뭐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머리 스타일 생각 안 해도 돼요 머리가 없으니까 머리 스타일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런 게 진짜 편하거든요 이게 보통 세숙에서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옷을 뭐 입어야 되고 이런 거 되게 신경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상당한 면에서는 소욕지족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우리가 절에서는 딱 정해진 음식만 먹고 또 오후에는 가급적이면 안 먹거든요 아프고 그런 게 아니면 이제 오후 불식을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보통 세숙에서 음식을 절제 못하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식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그런 룰 자체가 내가 열 번 먹을 거 어쩌다 한 번 먹었다 하더라도 적게 먹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는데 이런 개라는 것이 결국 수행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냥 방식 그러니까 가능하면 너무 이렇게 막 화려하고 막 많이 치자고 많이 가지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건 좀 최소화하면서 오히려 자기 내면에 있는 그런 욕망을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고 화도 내려놓고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이런 게 진정한 이런 탐진치를 벌이는 게 진짜 보시고 또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좀 우리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기본적인 장치로 비록 어리석더라도 이런 개를 지키다 보면 그게 선업이 쌓이게 되는 거 나쁜 짓을 할 때 안 하니까 이게 선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해서 우리 마음에서 이런 지혜의 씨앗이 자라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점점 수행자로서 갖춰야 될 어떤 심성이라든가 어떤 기본 삶의 태도 말을 할 때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을 할 때도 이게 조심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그게 이제 우리 수행을 되게 도와주는 측면이 있겠죠 우리 심성을 되게 이제 수행자에 맞는 심성으로 만들어주는 도덕적으로도 남에게 비난받을 행동이나 말이나 행동은 안 하게 해주고 이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래도 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마음이 잘 정화되고 좀 더 건강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올바른 이런 선업들이 꾸준히 쌓이면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면 보시와 개만 잘 지켜도 어디에 태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이 천상을 위해서 이런 걸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공덕과 복이 쌓인다는 거예요 이런 공덕과 복이 쌓이고 우리 심성도 수행자에 맞는 심성으로 바뀌고 몸과 말에서 말이나 행동도 또 수행자에 맞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고 이런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수행 테크닉만 봐서 수행하다 보면 자만도 장난 아니고 실제로 말은 대개 말하는 거 보면 거의 알아 아닙니다 말은 알아 아닌데 행동은 웬만한 사미보다 진짜 어린애보다 못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렇게 말로는 대개 그거 하지만 실제 자기 마음에 있는 분노를 주체를 못해갖고 막 주변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행자들도 사실 이런 기초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출가해서 제일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가 사람 못된 게 뭐 되고 출가자고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에 뭐 못된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정말 수행을 제대로 하면 오히려 도덕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더 높아지는 게 정상이지 수행은 잘하는데 밖에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수행자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인 수행은 삼매를 닦아서 선정과 지혜 깨달음의 지혜 이런 게 직접적으로 지혜를 통해서 번뇌를 버리는 것은 맞지만 이런 수행자로서 이런 이제 보시하고 계를 잘 지키고 자기가 이제 그럼으로써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욕망을 내려놓는데도 큰 수행자로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토대를 만들어준다 이게 소위 말해서 지혜와 삼매가 자라는 토양이 되고 뿌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게 통찰지의 토양이 되고 삼매의 토양이 되고 그래서 이걸 뿌리로 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렇게 선업을 많이 짓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일단 안정됩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마음이 점점 안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매에 드는 것도 쉬워지고 삼매가 들면 우리 마음이 균형 잡히고 아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지혜도 잘 생길 거고 이 지혜가 또 우리가 일상에서 보시나 계를 지키는데 또 더 좋은 쪽으로 작용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스님들이 그래도 부처님만 모셔놓으면 어느 정도 절이 유지되고 이런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또 큰 요인은 부처님께서 지어놓은 공덕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과거생에 워낙 많은 보시와 공덕을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면 또 신도분들이 절이다 하면서 이렇게 또 보시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 아시죠? 안하율 존자라고 눈이 멀었잖아요 수행하시다가 그러니까 눈이 멀었으니까 옛날에는 가사 같은 걸 손수 짓는단 말이에요 손수 바느질을 하는데 바늘을 끼울 수 없잖아요 잘 안 끼워질 거 아니에요 눈이 안 보이시니까 누가 날 위해서 좀 끼워달라고 했는데 누가 제일 먼저 갔다 그래요 부처님이 제일 먼저 달려갔다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그렇게 공덕도 많고 그런 분들이 뭐 이런 사소한 복지로 쫓아오냐고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주변에서 그렇게 여쭈으니까 나는 이게 그냥 복지인데 나만큼 부지런한 사람 없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런 훌륭한 수행자들은 과거생이 다 그런 공덕 쌓는 거에도 게을리하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그런 공덕들이 충분히 쌓이고 개도 잘 지키고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그런 게 우리 마음을 굉장히 비옥한 토양으로 만들고 여기에다가 산매나 지혜라는 씨를 뿌리면 그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수행 이런 산매를 열심히 닦고 자기 마음을 관찰하고 지혜를 닦고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런 우리 삶 실제 삶 속에서 몸과 말로서 하는 행위들을 좀 선하게 하고 이런 선업을 많이 쌓는 거 이런 게 수행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초 토대가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